유튜브 대신 분고라운들 반갑습니다. 아궁단 던전을 같은 레벨로만 반복해서 클리어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꾸준하게 레벨을 올려야 해당 기한 안에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궁단 던전 3단계 도전해보고 혜택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25만이 권장 전수력이기 때문에 저는 35만, 10만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1웨이브 때는 40레벨 몫들이 등장합니다. 2웨이브 때는 43레벨 몬스터가 등장하네요. 3웨이브 때는 45레벨 몬스터가 등장합니다. 4웨이브 때는 47레벨 몬스터가 등장하네요. 총 5웨이브까지 존재를 하고요. 마지막에는 51몹이 등장합니다. 55레벨 몹도 있네요. 보상 완료했고요. 과연 어떤 보상이 나올지 빛나는 모래시계 35개, 경험치 분량 20개, 모래시계 1300개를 얻었네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